오모가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살짝 애매한 감도 있는 것 같애 그냥 올릴만 하지 않나? 불사용이냐 수호자냐 악마뱀이라 좀 더 괜찮음으로 한번 찾아보셨어 호흡 흐흐흠 으앗 아 돌아오셨군요 바꾸 좀 오실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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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아 이기거나 지거나 아 이기거나 어 비밀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청동용 아 이겨용 이겨용 청동용 욕심 안내고 요 3개정도 3개만 울려왔으면 좋겠지 이겨용 이겨용 청동용 어 이겨용 이겨용 나왔어 아 청동용 청동용이었는데 청동용 아 이겨용 한마리 더 있었어 어디갔냐 왜 아 오늘 진 거 같애 지는 게임 아닌가 2마리 4마리 2 3마리 4대 4긴 하네 4대 5 4대 4정도 되겠네 이겨우용이 3마리 잡았구나 안될거 같은데 4대 4 4대 5거든요 아 근데 쎄다 야지 마지막에 까면 됩니다 비겁다 아 스택이 높아가지고 별로 의미 없었을 것 같더라도 1st 레벨업 으어우 1st 레벨업 이게 바로 5무 아닌가 2oh 보다 3 1 을 ㅅ 5 티셔츠의 이름이... 아 이름이 부족하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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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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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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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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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졌어? 아닌거 사사 아니잖아 아니 왜 빅인거죠? 거의가 없네 아 6장을 보내주셨어야지 아 얘 폭탄이잖아 반반 한번만 이겼으면 좋겠다 쌍개웅인데 아이고 비길거 같다 아이고 진거 같다 아니 나만 운 없네 왜 나는 다 지는거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니 전판에 이겼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으면 나는 진짜 억울해 죽겠네 짜증나게 왜 내가 다 져야되고 왜 다 져야되고 왜 다 져야되고 아 패호 좀 맞춰주라 제발 제발 하나를 포기해야된다 아 얘 포기하기 지금 너무 아까운데 하드캐리인데 아 패호 버리긴 아까운데 어떡하지 아 어떡해 이거 두개 탈수있던데 하나 포기해야돼 누가 봐도 개 하드캐리 할 분위기인데 도발을 뺀다 도발을 뺀다 누굴 팔아야돼 팔긴 팔아야돼 도발을 빼자 아니 뭐 하나 사고 리롤이야 지금 당장 내야 되잖아 당장 내야 돼 아직 팔기가 좀 그래 승렬때문에 승렬관리해야지 아직 팔기가 좀 그래 승렬관리해야지 몰칠 승렬관리 필요 없었을거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안되나 어디갔어여 다시 돌아오세요 어디갔어여습니aa 미안합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상칼 가는 건가 이거 상칼의 냄새가 나는군 칼이 두자루, 그것이 바로 상칼이지 칼이 두자루, 그것이 바로 상칼이라고 하죠 톡은 슈가츠 자리야 나 위험해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아쉽다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잘 안 내줘야 으 100% 털렉 털렉이 죽네 아니지않아 누가 죽느냐 죽었네요 깔아 가라 쌍칼 4-4 아 뭐 쌍칼도 아닌데 그냥 쓰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렙몰룩이라 뒤졌을땐... 아무리 4렙몰룩인데 지겠어요? 썰만? 아 얘가 좀 쓰레기 느낌이 조금 있...살짝... 다음 턴에 레벨업 하구요. 6원이잖아. 7원 8 9 10 8 9 8 9 하면 되지 않나? 6원... 아니겠지 레벨업 하면 돈도 나거든. 바로 고민할 뻔. 4렙몰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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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렙몰룩이 4렙몰룩이 4렙몰룩이 hot 아니 아니 프렌드 데코가 아직 우리 프렌드 버리기 아쉽다 착착착 리롤 나온다 바로 황금 요기가 좀 애매하고 아 요기 아까 죽였어야 됐는데 못 죽여가지고 피 1 넘겼어 야 그게 요기 요 꼴찌였는데 5등까지 올라왔네 아까 죽였어야 됐는데 이거 오므로 불안불안하다 릴돌 릴돌 아 그니까 다시 어 개쎄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개쎄 어 어 어 애매한데 어 휠 아우 겨우 이겼네 와우 땅도껌 모여놔 와우 난 없는건데 와우 아우 겨우 이겼네 아우 겨우 이겼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날 청쇄해버리겠으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 Howard 아 잘 써먹었다 물론 역할은 나름 전판도 쏠쏠하게 해먹었지 잠시만요 오윽 오수기인것같애 왜 오수기냐 다 사례불인이래 사실 이거는 둘다 기계라 실수가 없지 않을까? 둘다 기계라 둘다 기계라 이길 것 같은데 100% 뜨지 않을까? 아 맥스나? 맥스나 이거 벤스나 오오오오오오 어 개하드캐딩 투구웨그를 팔면 큰일 날 뻔 투구웨그를 하드캐딩 무난하게 이거냐 무난하게 이거냐 패몰을 어떻게 키우세요 4렙 오린이라 심지어 얘한테 졌잖아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여 우와 얘는 이건 개혁하네 아 리브쿡탄이었구나 아 아 아 아 1등 무난무난하게 한 것 같네 점수는 1202점